와 씨의 마지막 마지막답게 아주 나를 토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네모들이다 이 연결고리들이 마치 꽈배기처럼 꼬아놨네요 제기랄 아아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안돼 멘붕하면 안돼 아직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다 저희망대 다시 정말 미치겠다 꼭 하나씩 음식물 찌꺼기마냥 남아있다니 이건 망했어 9번 왔네요 후.. 심호흡점 이렇게 호두숨을 몇 번을 하는지 무조건 하 한 번을 하고 시작을 해야돼 아 저기 또 막히네 또 졸귀의 끄트머리 하나 남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거죠 접히는 소리 멋있어요? 접히는 소리 멋있어요? 전 하나도 안 멋있어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빨리 접히는 소리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? 지금 쓱쓱쓱 이렇게 접히는 소리잖아요 쓱쓱쓱 이렇게 접히는 소리잖아요 쓱쓱쓱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하..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유 딥바크 네 어렵죠 지금 몇 번 접었지? 기억이 안 난다 여섯 번? 오! 그리고 D가 나왔습니다 와플처럼 생겼네요 그런데 꼬아놨습니다 하나는 그냥 줄이 두 개 있고 하나는 하나가 없고 하나는 줄이 하나 없고 하나는 줄이 또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꼬아가서 몇 줄로 다녀오시겠죠? 흠 야아 저게 끄트머리 야이 끄트머리야 다섯 번 오 그래도 다행히 넘어갔네요 거봐요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꺼놓는다니까 버블이던이 뭐 버블이던이 뭐 색깔이 알록달록 손님 어서오세요 네 카미입니다 네 카미입니다 형님 그 플레이 화면을 봤을 때 아 그냥 적기만 하는 그런 뭐랄까 힐링? 그런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을 했지? 그 힐링 게임을 다른 표현으로 또 쓰잖아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실판은 머리를 노동을 시키는 그런 게임 어 잘했나 보네 사운드가 틀려 아 아 아 이거 누구 아이디야 누구 아이디야 이거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야 이거 도대체 야 이건 뭐 아 아 너무 빨리 없앴나 음 음 오 통과 까 뜨르르른 그 소리는 아슬슬하게 됐다는 것 같고 뜨뜨뜨 그 소리는 잘했다는 소리 같아요 그쵸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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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요 이번엔 와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니깟 와플이 뭐라고 저기 코트머리 주황색이 또 있네 또 있어 하아 여덟 번 암이 건강해져요 보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게임은 아무래도 잘하는 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랄까 암을 증식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쵸 갈수록 이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나? 그런 생각?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런 느낌? 그런 생각?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? 음 음 7번 6번으로 해야된다는 거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... 중앙 색 땡땡 ん 색깔을 욕하기 시작했어 흐흐흐흐흐흥 미치고 팔짝 뒤지고 놀아야.. 하와라와라압 보래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이 게임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머리를 아예 한 번씩 머리 가냐 정신 쫄랐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저놈의 주황색이 진짜 미쳐버리게 하네 아 이런 4번 5번 6번 7번인가? 기억이 안 난다 5번 와 그래도 어찌어찌 넘어가긴 하네 혼자서 이야 혼자서 어찌어찌 넘어가긴 하네 이야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잡는구나 하지만 일곱 번 아 저기 막히는구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 네 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맑은색이 갈리죽거리네 오오오오 럭키럭키 안와 새로운 암이 증식하려고 한다 새로운 암이야 새로운 암이야 이건 안 됐네요 석가문 득도 할 때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그게 어떤 기분이지 이야 저 빨개니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흠 흠 아아 주황새 아아아아 허허허허 허허허허 이거 왜 배경이 검은색이지?